내가 화장실 문을 열고 거기에 숨어있으면 되겠죠? 그래요? 좋아요? 왜요? 엄마! 짜잔! 신박수! 아니 얘들아 이거 너무... 아... 나 딴 거 할까? 아 진짜! 공겜에 자신 있던 적은 없으니 그냥 할까요? 아니 자신 있던 적은 없지만... 그린저북도 하자고요. 그게 또 자신 없어요. 여러분 고장 났어요. 딴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붙이라고요? 씨... 랄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얼마나...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왜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는 걸까요? 울려 음 무서워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하하하하핳 나는 귀신이 안 무섭다. 나는 멋지고 강하다.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공유 혹시... 림 성대에 박쥐 살고 있나요? tecnología 이게 박진이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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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volts 심박수 110으로 뛰시는 거 보니까 지금 화장실문에서 픽팀중이시다고 인가본데? 안 하다시오한 스피킹이야. 진 녹취로 놀라는 거 근데 갑자기 3박수까지 조정하는 연기랑 미쳤다. 언니! 오늘 내가 안 닫았는데 눈이 닫힌 거 알았지. 언니! 내가 오늘 안 닫았는데 언니 닫히니까 말할 수밖에 없지. 엄마 보고 싶어.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게임이야? 됐다. 답답하게! 시댁 좀 하라고 이 주인! 네네! 네네. 네네 망상 돌리고. 자, 왼쪽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자동문이 닫히고 내가 화장실 문을 열고 거기에 숨어있으면 되겠죠? 그래요. 좋아요. 엄마! 엄마!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? 먹임밥 먹을 때 가는 곳이에요 주인님. 어서 나와서 용기의 옛 친구를 불러봅시다. 무슨 소리니 그게? 아, 옆에 사람 뽕 싸고 있어요. 아... 안 하자요. 안 걸렸었다고요. 그래도,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.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.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. 와, 체포셀트가 진짜... 이게 진짜네. 아니, 프로로그가 이렇게 무서우면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요? 정con이에서 일어내려고 하는 곳이야. 그렇지 너무 잘 connections. ậy, 잠시만요. 하지마, 잠시만요. This time has been fucked up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